안녕하십니까,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한국기독교 총렬 앞에 제28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의 말씀처럼 정서영 목사님께서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서서 보금주의에 기반한 한기총의 역사를 잘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통로가 되실 줄 믿고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한기총의 목사님이나 여러 교계 지도자분들께서 보금주의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한기총을 지도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정서영 목사님과 한기총이 날과 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한국교회와 세계의 교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성기물인 본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묻게 서도록 계속 중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